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요. 쌍욕 파문 후 첫날, 용산 기자실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이 오늘 미국 갔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출근한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쌍욕 파문 이후에 윤석열이 출근한 첫 번째 날이다 이거죠. 자, 그랬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말을 하기는 할까? 말할 수는 있을까? 되게 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어 스태핑인지 뭔지에서도 실제로 쌍욕 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나왔었죠. 근데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좀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인상부터 써. 그리고 말하는데 톤이 확 흘러가면서 나 승질량 써? 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죠. 대놓고 표시를 하죠. 아니 대통령인데 그렇게 대놓고 표시를 하고 감정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드러버지죠. 근데 윤석열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드러버지든가 말든가 나 열받았어. 이 얘기를 팍 티를 냈죠. 티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자제를 한다거나 자제를 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시 오늘 역시도 상당히 파문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용산 기자실 분위기 아주 살벌했다고 합니다. 살벌했겠지만 살벌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용산 기자실 분위기 오늘 도어 스태핑부터 지금 장난 아니었는데 윤석열은 오자마정을 첫 번째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여기 얼굴, 표현 얼굴에서도 딱 드러나듯이 여러분 보시죠. 승질났어. 눈빛이 부르부르한 게 열받았다는 게 티가 확 나. 짜증이 한가득이었다. 도어 스태핑에 나서는 대통령 짜증이 한가득이더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등 그러면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진상조사를 왜 해? 뭐 어쨌다고 진상조사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보도가 잘못됐는데 이 보도를 잘못된 보도를 낸 게 작전이었다. 누군가가 음모를 꾸몄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건 음모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단하다. 자기가 말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음모라고 윤석열식 우리나라 적폐 우리 이 사람들을 왜 적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명백한 거잖아. 그런데 명백한 것도 명백한 게 아니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자체는 부인을 못하잖아요.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 사실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조금 만져가지고 마사지를 해가지고 변명거리를 만드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같은 적폐들을 어떻게 한다? 불리하면 사실도 아니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권이 아니라 적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불리하면 진실도 거짓이라고 쌩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불리한 것도 그렇게 많이 불리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욕 좀 먹고 말일이지. 근데 이런 것조차도 자기들은 못 참는다.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인기탱천에서 아주 눈에 불을 터고 그냥 힘을 잔뜩 넣고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핏대를 올리고 휙 들어갔습니다. 그 질문 나올 때까지는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평탄하게 얘기를 하다가 딱 그 질문 나오면 하니까 바로 바로 밤은 얘기 나니까 바로 얼굴빛이 훅 달라지면서 그랬대요. 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 집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빠가 막 승질 부리고 있어. 그러면 친구 집 자체가 분위기가 싸하고 놀러가 나도 기분 되게 좀 찜찜하고 되게 좀 그렇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용산 기자실 분위기 얼마나 개떡 같았겠어. 오늘 용산 기자실 분위기는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러니까 대빵이 이러니까 밑에 직원들은 또 어떻겠냐고 걔너도 설설설설 기겠지. 자 근데 대통령 눈치를 보면 대통령실 직원들 이 사람들이 지는 저 승질나잖아. 짜증나잖아. 눈치 보는 거 사람이 눈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남한테 화풀이를 딴 데 해. 만만한 게 어디? 왜 출입 기자겠지. 그래서 검문검색도 강화되고 검문검색에 나서는 직원들의 태도도 거칠기 짝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겠어.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 갔다 온 출입 기자가 그러더라고. 아이 분위기 살벌해가지고 말이야. 한마디가 그거야. 분위기 살벌해가지고. 물론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내가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분위기 살벌하더라. 내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분위기 살벌해.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남한테 화풀이야. 아 그러게 말이야. 네. 이 분위기가 지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이런 기득권들의 태도가 이거예요. 한강에서 뺨맞고 용산에서 눈을 기는 또 자신의 잘못이지만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짜증을 다 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전혀 아니 근데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런데요. 이번 이 쌍욕팜은 그래 내 잘못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뭐 큰 뭐 누가 죽나?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욕먹을 정도지. 비난을 많이 받겠지. 그렇지만 이걸로 야 너 정권 내려놔. 라고 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나 안 했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점점점점 불만이 커져서 마침내는 뭐 정권을 내놔야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돼. 왜? 거짓말을 한 거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엉뚱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 MBC한테 지금 뒤집어 씌운 거잖아. MBC가 지금 허위 보도를 했다. 작전을 짜고 의도적으로 각자 조작 회복을 했다라는 지고 뒤집어 씌운 거잖아. 그럼 이게 MBC는 자기들이 안 죽을려면 또 죽자서 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MBC만 해도 그렇잖아. 뭘 잘못했는데 지들이 아무튼 거 없잖아요. 그리고 MBC가 먼저 나갔다 뿐이지 방송 3차 다 준비하고 있었어. 한 템포 빨랐다는 분이지 다른 데는 다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표적이 돼 버린 거죠. 이 상황이 잘못되면 어찌 된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권의 문제까지는 아니었고 정말 자질 문제 아 정말 대통령 자질 개떡같네. 자질 문제로 끝날 상황이었는데 또는 정말 가볍고 채신머리 없는 언행대로 끝날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정권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오히려 자 뿐만 아니고요. 아마 이래서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은 나 기분 나빠 하면서 기자들 한마디로 분기 잡으려고 더 이렇게 승질을 부렸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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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기분 나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애변인이 어떤 공보실에서 기자들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다면서 이게 더 기분 나빠 한다는 겁니다. 자 아니 카톡 내용이 공개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대통령실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이니까 대변인실이겠죠.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카톡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과 걸어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런 거예요. 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이든 주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과 걸어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싱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간곡하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카톡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대통령실에서 카톡을 보낸 거야. 카톡을 보냈는데 이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 이런 말 했다는 거 숨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숨겨주세요 라고 한 게 공개가 된 거지. 기분 더럽게 나빴겠죠. 기분 더럽게 나쁘다 하고 그러니까 야 기자들이 이런 것까지 퍼뜨려? 야 이러면은 이거는 반칙이지 라고 지금 설친 겁니다. 자 대통령실 카톡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과 걸어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해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대통령 발언 싱크에 대해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식 석상도 아니고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자 대통령 싱크 발언 싱크에 대해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뭔 말이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기자님들 제발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래 놓고서는 이게 카톡이 딱 그냥 공개가 돼버렸네. 아시겠습니다만 이 카톡이 지금 이번에 SNS를 통해서 많이 돌았죠. 도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대통령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기자들이 좀 숨겨주세요. 대통령 쌍욕한 거 숨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부탁을 했더니 아니 숨겨주세요. 한 것까지 갔단 말이야?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야 기자들 야 군기 좀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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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자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 했겠어. 싹 했겠지? 예 싹 한 정도가 아니었겠지? 자 보세요. 이렇게 카톡 내용 보이시죠? 자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뭐 시간 안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요거까지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거 딴 데가 사지 마 라고 했는데 말하지 마 이것까지도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자실을 대변인들이 엄청 열받았겠지. 그래서 기자들한테 군기 잡기에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군기 잡기 자신들이 기분 나쁜 거 감정 화풀이 짜증 바지 정도로 기자들을 대했다 언론을 대했다 정도까지 어떻게 보자면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나 국짐당 분위기는 단순히 그렇게 기자도 혼 좀 내죠 아니 애들 군기 좀 잡아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 보도 이번에 이 쌍욕 보도를 무마하지 못한다면 이 쌍욕 보도가 외국이라고 몰고 가지 않는다면 자기들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이번 보도 이 보도를 쌍욕 파문 이 보도를 죽여버려야지 자기들이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단순히 이게 쌍욕 말실수 대통령의 자질 논란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로 된다?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면서 정권이 사느냐 언론이 사느냐 라는 식으로 비화될 것 같아요. 아니 언론이 사느냐가 아니라 정권이 사느냐 아니면 쌍욕 파문이 사느냐 쌍욕 파문이 살아나면 윤석열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쌍욕 파문을 어떻게든 간에 짓밟으려고 지금 총력 을 경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쌍욕 파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정권 차원으로 덤비고 있는 국짐당 정권 차원의 문제가 돼서 그럴까요? 국짐당이 난리 났다. MBC를 죽여야 윤석열이 산다.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문장 문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